문제 5번 저항의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의 주행 중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부 열로 되고 이때 열을 줄열이라고 한다. 이 줄열을 구하는 공식으로 틀린 것은 단 2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T는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답은 1번, 3번, 4번은 해당되고 맞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전압의 제곱이 아니죠. 여기서 0.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1카로리는 4.2줄이 되죠. 1줄은 4분의 1카로리가 돼서 이것은 0.24가 카로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0.24에 대한 공식에 적용이 돼서 구하는 공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줄열, 해당되지 않는 건 2번이다. 문제 6번, 병렬형 하드타입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HEV의 모터에 대한 엔진 시동 금지 조건의 경우 엔진이 시동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 엔진 시동 금지 조건으로 해당이 되는 건 뭐냐? HEV 모터는 직접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동 금지 조건이라고 했죠? 해당되지 않고, 플로우 모터에 해당되지 않고, 기동 발전기, 기동 발전기를 HSG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스테이터 제너레이터다 라고 해가지고 HSG라고 얘기하죠? 기동 발전기다, 모터 컨트롤 유닛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하이브리드의 부품 구성 요소가 되죠? 여기에 HSG라고 하는 것은 약 8.5kW에 대한 그런 모터를 적용이 돼서 모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발전기도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고전압 배터리가 있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터와 엔진 클러치가 있는데 HEV 모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접 구동이 될 수 있는 모터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잡종이라고 하는 의미죠. 동력원이 두 개다. 엔진과 거기에 따라서 모터에 의해서 구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냉방장치의 구성품으로 압축비로부터 들어온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냉각시켜 변화시키는 장치는 우리가 기본적인 패턴에서 냉방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앞서 또 요점 정리하면서 쭉 설명을 잘 드렸죠. 잘 이해를 했으면 문제 푸는 건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은 2번이죠. 응축기다. 그래서 시스템을 잠깐 한 번 또 살펴보게 되면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죠. 컴프레셔에 의해서 컴프레셔에 의한 압축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콘덴서, 응축기에서 열량을 버리게 된다. 열량을 버리게 되고 리시버 드라이어에서 안정을 취하고 액체 가스, 액체 냉매를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어디로? 팽창 밸브, 익스펜션 밸브로, 팽창 밸브로 가게 되면 팽창 밸브에서 증발되기 좋은 양으로 조절이 돼서 여기에서 바로 증발기에서 증발이 잘 되죠.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냐? 증발 잡렬의 효과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온도를, 더운 공기의 온도를 뭐가? 가스에 대한 냉매가, 액체 가스가 기화가 되면서 주변에 있는 온도를 빼앗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바람, 통풍에 의해서 더운 바람이 찬 바람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돼서 실내를,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증발기에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다시 기체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여기 이 증발기 쪽에서, 다시 말하면 기체화된 가스를 다시 액체화시키기 위해서 컴프레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 8번, 할로겐 전도중에 대해서 고회도 방전 전조등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광도가 향상된다, 전력 소비가 크다, 조사거리가 향상된다, 전교의 수명이 향상된다. 자, 여기에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작다, 전적 소비가 작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할로겐 전구가 얼마가 되느냐? 약 기존 할로겐 전구는 한 55와트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HID 같은 경우는 약 40%가 적은 한 35와트 정도의 전력이 소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8번에 틀린 것은 광도가 향상된다, 전력 소비가 크다, 조사거리가 향상된다, 전구의 수명이 향상된다. 해당되는 것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배터리 용량 시험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름 묻은 손으로 테스터 조작을 피한다, 시험은 약 10 내지 10초 이내에 하도록 한다, 전액이 옷이나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한다, 부화 전류는 축전지 용량의 5배로 조정하지 않는다. 다섯 배가 아니라 세 배가 되겠습니다. 세 배, 틀린 것은 거리가 먼 것은 4번. 문제 10번, 점화 순서가 153624인 6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점화 장체의 한 개의 코일, 이 실린더인 DLI, 즉 디스트리 뷰다레스 이그니션 시스템이다. DIS, 다이렉트 이그니션 시스템일 경우에 1번 실린더가 동시에 불꽃이 점화가 되는 실린더는 몇 번 실린더가 크랭크 축에 대한 축이 돌아갈 때 각각의 전월에 대한 위치가 축이 돌면서 각각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크랭크 샤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월의 위치가 120도에 대한 방향에서 각각 위상각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6기통이 1536 점화 순서가 1, 5, 3, 6, 2, 4의 우수식이라고 했어요. 우수식. 그래서 이 실린더가 점화 순서까지 주어진 상태가 되니까 1번, 1, 5, 3, 6, 2, 4 이렇게 이루어지면 1번과 6번이 해당이 된다. 따라서 여기에 답은 6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 1번